Q. 그 출발은 확실하게 터지면서 시작합니다. Q. 바다네요. Q. 든든합니다. Q. 든든합니다. Q.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Q. 원홀입니다. Q. 길었어요. Q. 장훈이의 득점 Q. 헤전이 굉장히.. Q. 헤전이 굉장히.. Q. 흰 서비스 받아내요. Q. 장우진 선수가 지키고 있었어요. Q. 오핸드로 받아봤던 김정원이고 Q. 또 한 번 살려냅니다. Q. 김정원 받아내고 있어요. Q. 또 한 번 원화 부치는 장우진. Q. 양선수 대단합니다. Q. 김정원 Q. 김정원 Q. 좋은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Q. 주춤합니다. Q. 주춤했어요. Q. 남편드로 받았던 감성 Q. 아 맞다. Q. 주춤하긴张 Q. 주춤하긴张 Q. 원홀가가 Q. 주춤하긴张 Q. 백헨도 Q. 주춤하긴张 Q. 주춤하긴张 Q. 주춤하긴张 Q. 주춤하긴张 Q. 투密당 Q. acesso Q. 주춤하긴张 아 네 잘했습니다 어 좋아요 어 넘기지 못했어요 또 받아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장우진 걸렸습니다 김장원 날카덕게 뽑아냅니다 자세가 부족했죠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빠르게 빠르게 아 잘했습니다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게임 포인트 장우진 데리로 이어집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서비스를 많이 넣습니다 그렇군요 오핸드 떨어집니다 장우진 승점 1점을 획득할 수 있는 KGC 인삼공사 어 네 편함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그렇죠 아 좋아요 김장원 그렇죠 예 상당히 당차고 당돌한 모습을 보여주는 김장원 또 한 번 보여줍니다 아 진짜 빨라요 1,2,3 1,2 뽑아줍니다 또 강하게 되받아치는 김장원의 플레이인데요 백핸드 완벽한 코스 남은 5대2 밀어봤어요 김장원 다가섬유진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백핸드 레터타고 넘어갔어요 모서리 찍어줍니다 김장원 넉점차 몰아붙여요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길게 벗어납니다 김장원 최선을 다한게 바로 이런 모습인데 그는 더 쉽지가 않죠 신상공사는 지금부터 남은 게임 모두 가져가야 해요 아 지금 리베스 펜줄럼 서비스 아 좋아요 자 다시 득점 세븐올 고앤탑스핀 어렵지 않게 받아주는 리드 역전이구요 7대8 동점 또 한건 8올 장우진도 사실 이 경기 길게 끌고 가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 같구요 그렇죠 본인이 잘하는 것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무리하게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백핸드 넘겼어요 총알같이 뽑아줍니다 장우진 불꽃같은 공격 백핸드 다시 이어가요 아 네 아 잘합니다 네 백핸드 포핸드 받아줍니다 김장원 잘 받았다. 올렸어요. 포핸드 찍어냅니다. 장호진도 만만치 않게 뽑아냅니다. 장호진. 이때까지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매치 포인트. 김장원. 아쉽게 이번 포인트를 해줍니다. 그치만 장호진 선수 맞아서 너무 잘 싸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